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카클래쉬 시뮬레이터 라고 하는 로블록스의 게임인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맵을 제가 고르는 건가봐요 클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아니겠습니까 웰컴 투 카클래쉬 카클래쉬 연구를 환영해요 메뉴 플레이 자동차 어 자동차를 정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차를 타고 봉봉봉봉봉봉봉 뿜빡 우와 의 역시 역시 중형차를 차야 됩니다 어 하하하하 승용차 타니까 하나도 안남고 F1 레이스 카 간다 엄청 빨라 속도 400 대박 빨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바퀴가 하나 없지만 다 뛴다 F1 레이스 선수들이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차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차 다른차가볼게요 이것도 멋있어보이네 되게 벨트카같이 보이는데 되게 좋은차 아닌가 오 속도 비켜 저량 비켜 이거 길 막아 어디가 내 세상 끝까지 한 번 가보고 말리다 갑니다 달립니다 400 500 600을 넘어가고 있구요 700갑니다 오 저기 점프되있네 어.... 트럭 타야겠다 오픈카! 오픈 트럭 이거는 좀 느리겠지 아닌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쟤들한테 한번 봐 아 안돼 역시 부실하다 벽에 한번 막았는데 보네트 날라갔네요 보네트가 바퀴 바퀴 무슨 차를 이따구로 만듭니까 벽에 한번 부딪혔다 세상에 마상에 저런 차는 절대 사면 안돼요 튼튼한 차 무조건 튼튼하고 연비 좋은 차 정말 상반되는 말이죠 튼튼하면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너 부딪히면 안돼요 아까 그 세갈래길에서 이거 속도 벌써 600이야 이 차 속도 엄청 빠르네요 음 700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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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속도 줄 아직 갈 수 있어 아직 갈 수 있어 아니야 못가 포기에 오 뭐야 이거 아 이거는 프리미엄을 결제해야지 탈 수 있대요 와 기차 좋아 보인다 이거는 까만색 리무진 같은 자동차 허허 아 못 박았다 잠깐 삑 돌아가지고 뒤에 날라갔지만 보네트 날라갔지만 괜찮아요 아 아 녀석 박을라 그랬는데 못 박았다 일로와 뒤로 엄청 빨리 가네 저거 자 간다 아 스크 아 뭐야 왜 이래 뭔 짓 했어 내 차에 스치기만 했는데요 뭐야 이거 왜 부서졌지 노란색 경문그 같은 자동차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굉장히 느려 보이는 자동차네요 아하 녀석들 여기서 차 딱 대고 주차하고 있어 얘들아 네 돌아서 돌아갈 테니까 아 안돼 저 천 살살 뭐야 아 엄마야 뭐야 이거 왜 다 부서져 내 차만 어이 나도 박고 싶은데 나도 박고 싶은데요 저도 박아봐야 되는데 자꾸 선수를 뺏기네요 기다려봐 거기 있어 딱 있어 봐 내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거 어이 자동차 왜 이래 이거 바퀴 두덜두덜두덜 뭐야 누가 미사일 쏘는데 누가 미사일 쏘요 일단 속도를 줄여 끼잉 그렇지 지금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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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 괜찮아 괜찮아 앞에 없어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안 돼 안 괜찮아 그러니까 바퀴 있어야죠 ㅋㅋㅋㅋ 아 바퀴만 있으면 됐는데요 în America 아까 이차가 제일 튼튼했어요 완전 튼튼했음 간다 간다 하하 붕 붕 부우우우우 일단 속도 줄이구우우 ả잇 아아이 아 이상하다 튼튼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멀쩡함 하하하 하하하 띠띠띠띠띠 서버 클로즈 뭐야 서버가 5시간 뒤 있으면은 다치나봐요 뭐지 뜨 뜨 뜨 뜨 안녕 얘들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부시기 시뮬레이터였는데요 어 왜이래 왜이래 어 왜이래 어 방금 뭐야 내 차 어 타기 도전을 부셔 인형 속도 이거 용서치 않겠다 카트라이터 길막을 버금가는 빠하하 하하 어 빠하 바퀴 빼버렸구요 하하하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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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를 빼버리면은 꼼짝 달삭을 못해 파하 바퀴 안떨어졌니 어 속 이거 뭐야 다시 돌아가버렸네 아이고 돌아서 히익 다시 또 앞으로 돌아서 저기로 가서 출발하기에 속도 붙기전에 내가 박아버리려고 했는데 아 으 안돼 멀쩡하네 튼튼하네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 잠깐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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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야돼 저거 빨간색 저거 있거든요 저거를 박아야겠어요 히익 아 내 차만 부서졌나 아우 누가 미사 저거 뭐야 저 이상한 미사일 쏘는 애 있어요 뭐지 탱크인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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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나 어떻게 되는거지 맵 다른거 가면 다른 데 가면 다른 애들이 있는건가 아 뭐지 오 그럼 좀 신기하네여 오 으 맵을 바꾸면은 아 나밖에 없다 크으인이 나밖에 없다 외로워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따른데 한번씩만 가볼게요 클래식에 다 모여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데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클래쉬 시뮬레이터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꿀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